자, 지금부터 이제 Git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적당한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젝트 폴더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사용될 파일들을 모아놓을 폴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경우에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pwd라는 명령을 입력했을 때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죠. c드라이브 밑에, user 밑에 egoing 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보면 거기는 자, 여기에 c드라이브 밑에 user 밑에 egoing 바로 여기라는 뜻이죠. 저는 여기에서 제 문서를 저장하는 디렉토리인 다큐먼트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요기 안에다가 프로젝트 파일들을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cd-document, enter 그럼 현재 저는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저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제목이 git-from-the-hell이죠. git-from-the-hell git-ft-h 라는 디렉토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를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맥의 경우에는 적당한 디렉토리는 뭐 맥도 다큐먼트라는 디렉토리에다가 mkdir 이라고 해서 git-from-the-hell 그리고 저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나 유닉스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요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버전 관리를 이제부터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의 컴퓨터 전체에 있는 파일들을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려고 하는 디렉토리를 git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git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폴더로 일단 가셔서 거기에서 어... 어떤 명령을 입력하면 되냐면 일단 git 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스타터 워킹에어리어, 즉 작업장을 작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할 때는 clone이나 init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init이라는 것이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내가 작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것을 git에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git init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라고 나오죠 그리고 .git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어... git의 저장소를 초기화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목록을 보여주는 ls-ai를 했을 때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 .git이라는 디렉토리는 이제 우리가 버전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정보는 저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뭐지? 이 쓰레기는? 하고서 저걸 탁 지워버리면 그 안에 버전 정보가 다 있었던 게 날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소스코드는 남아있지만 버전에 대한 정보는 싹 날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저건 쓰레기가 아니고 요거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중요한 디렉토리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저 .git 디렉토리를 분석하는 작업도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였죠? git init이라는 걸로 현재 디렉토리를 버전관리한다.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몇 가지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버전관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